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의견 많이 주시는데요. 소장님 전세 안 살아보셨군요. 그럴 얘기 있겠습니까. 제가 녹두에서 523만 원짜리 방에 산 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전세도 전전하면서 살았고요. 내 집 마련했을 때 그 감동이 기억이 나는데 사람마다 시작점이 좀 다르긴 할 거예요. 저도 양쪽 집에서 전혀 지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굉장히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시작점이 좀 다르겠지만 삶에서 그런 자세 하나는 배울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푼돈에서 시작해서 목돈을 만든다. 그리고 돈의 위치를 바꾼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주목해서 들을만 하지 않을까요. 자 그 사이에 손님 오셨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국제 소식 전해드리죠.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오늘은 무슨 내용을 해볼까요. 뭐 앞서서도 어떻게 부자되는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미국 경우를 봐서 어떻게 하면 부자되고 부자들은 뭐 먹고 뭐하고 사는가를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네. 한번 부자 얘기해보죠. 세계 최고 부자 누구죠. 저는 아니고요. 저도 아닙니다. 아마존이라는 회사의 11% 주식을 가지고 있는 제프 베이조스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로 유명하죠. 항상 누가 1등이냐 2등이냐 경쟁을 했는데 올해 3월부터는 이제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세계 1위로 등극을 해서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40조 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죠. 제프 베이조스 혼자 가지고 있는 자산이 240조 원이요.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혼을 했죠. 부인하고. 그런데 부인한테 이제 재산의 상당 부분을 나눠줬는데 그래서 부인은 세계 15위 부자입니다. 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맥퀸지 스콘 여사 그 평범한 교사하고 그 사귀던 분하고 최근에 재혼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서류를 사인한 것 같아요.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남편분이 내 생에 이런 서류에 사인할 줄은 몰랐다. 그래요. 그런데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제프 베이조스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된 이유는 결국은 세계 최대 유통망, 온라인 유통망에 아마존을 세워서 성공시켰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27년 만에 아마존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혼한 전부인 맥퀸지 스콘 여사 같은 경우에는 3조 원이 넘는 돈을 자선재단에 기부를 했어요. 그 위자료로 받은 돈을.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이 참 흥미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프 베이조스는 아마존에서 왜 물러난 거예요? 현재 이제 불을 벌었고 자기가 바라던 소망을 성취했으니까 성공했으니까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야겠죠. 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는 못해가지고. 그래요. 이게 세상 쓸데없는 게 재벌 걱정, 연예인 걱정이라고는 하는데 이런 엉망장자들은 이 돈을 주체가 안 돼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어디다 쓸까?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죠.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엉망장자들은 우주여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면 제프 베이조스도 세계 최대 부호인데 그런 우주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블루 오리진이라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2000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자인 리처드 벤슨, 버진 그룹 회장으로 유명하죠. 영국의 가쁜데 엄마가 꿈을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우주여행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아예 화성에 이주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스페이스 엑스. 그냥 우주여행을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화에서 보듯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었죠. 저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먼지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에일리언이라는 리드 리 스카앗 감독의 영화도 지구인이 다른 행성에 이주해서 사는 것을 소지로 한 영화인데 일론 머스크는 이것을 우리가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 화성에 이주할 것을. 그래서 스페이스 엑스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죠. 그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거 보면 우주로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창의적이기는 한데 이게 생활고로부터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창의력이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바꾸면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가 생활고에서 마음이 자유로우면 원효대사처럼 해골물도 단물이 되니까요. 제프 베이조스랑 일론 머스크랑 같이 부자로 살 수 있는 거죠. 부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고 스노우팍스로 유명한 김승호 사업가가 책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돈의 석성에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본인 기준으로는 융자가 없는 자기 집. 두 번째는 비근로소득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소득이 542만 원.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부족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 세 가지입니다. 저는 세 가지 다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신부님께서도 주일 강론에서 그러셨어요. 성경의 부자와 가난한 일 이야기하시면서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자 될 수 있어요. 보통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하지 않나요? 마음이 부자면 부자인 거겠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아마존에 설립하고 지금 아마존 운영하는 과정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거의 300조 원에 가까운 자산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부자이지만 미국에서 엄연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아마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야박하게 준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마스크나 장갑을 제대로 보급하지 않고 화장실에 비누가 없었다. 이런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이든 물이든 너무 한쪽으로 고이면 썩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9조 원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돈 복사다. 아마존 주가가 올라가면서 거기 댓글을 누가 다 하셨더라고요. 재산이 240조 원이더라도 탈모는 막을 수 없다. 이렇게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는 다 마음에 달린 것 같아요. 그래요. 맥퀸지 스콘 여사가 이혼 후에 자선재단에 계속 기부를 하고요. 금고가 텅텅 빌 때까지 기부를 하겠다. 그리고 부자들이 하룻밤 새해 버는 돈보다 내가 기부하는 돈의 속도가 늦춰지지 않도록 더 열심히 기부하겠다고 했으니 한 집에 살던 두 사람의 돈 쓰는 방식은 참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